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고 독수리와 같이 샘솟는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영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 보금방송을 사랑하사 이렇게 계속해서 선신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에 복된 역사가 있고 귀한 역사만 있게 해 줘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뭐 감사기도 했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찾아보면 어린아이 같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예수님의 감사기도예요 그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감사기도를 하셨는가 70명의 70인을 모아가지고 훈련을 시켰어요 나가서 귀신도 쫓고 나가서 분해도 끼치고 그러라고 했는데 그 후에 여기 21절부터는 말이 바뀌거든요 이때에 그렇게 했는데도 그때 그렇게 못하니까 예수님이 아주 함축성 있게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감사기도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도 감사하고 감사기도로 연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아주 귀한 말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와야 돼 안 오고 멀리 있으면 안 돼 누구들이 다 와야 돼 그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감사기도 한 내용과 얼마나 인력상통하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목이 감사기도라고 하는 것보다 가로 치고 내게로 오라 이렇게 오면 돼요 그 철통의 제목을 제목을 대려면 엄청나게 많은데 예수님의 감사기도 가로 치고 내게로 오라 와야 돼요 이 내게로 오라 그럴 때 그냥 그 후에 아무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해 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은해 주시는 분인데 요즘에 교회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안 좋아 안타깝죠 교회 특수한 사람만 하는 건 가는 데인 줄 알고 있다고 사람들이 근데 이게 전도집회를 한다고 해도 전도집회를 뭐 하는데 뭐 뭐 좀 뭐 광고를 아무리 하고 구매를 한다고 그래도 요즘에는 본교인도 안 나오네 본교인도 안 나오네 자기 딴 교회 딴 믿지 않은 사람들 오라 그래 가지고 전도하는 그런 집회가 아니라 내 교회는 질질 복는 교회 종회인데도 내 교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전단지 끓이고 뭐 프랑카트 붙이고 요즘 프랑카트를 안 붙이는데 프랑카트 붙이고 골목 시장 안타야 불치고 막 아무리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군요 프랑카트 15개를 내가 붙여봤더니 오더라고 내게로 오라 와보라 자꾸 긍어소놨더니 와서 봤어 그리고 교회가 부흥회를 하고 나면 그냥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요즘에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왜 세상이 만능시대가 물질 만능시가 돼서 그런지 아 그래도 우리는 힘을 다하고 성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컨실별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오다가도 어떤 목사님 만났어요 문 앞에서 그런데 어딜 주일날 어디 어디 뭐 사러 와요 그러더라고 아 여기 지하에 가서 뭐 살려고 뭐 지하에 목판이 말씀 팔죠 그랬더니 응 오늘 지하에서 예배를 또 드립니다 주일날 드렸어야 돼 드리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야 그게 벌써 의뢰가 되나 봐 오늘 예배드리고 한데 또 예배드리고 내려가는 거야 그렇다고 그랬더니 열심히 하시오 그러고 그 사람 마음속에는 벌써 들어갔어 아 국목사 예배드리고 또 드립니다 양심이 있으면 나도 그래야 되는데 마음은 원해서 육신이 약해져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소리 소문이 지금 잘 나고 있어요 정신 바짝 타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밀고 나가서 이 건신 예배에 우리 수고하는 우리 김 목사님 고장느님 우리 우리가 모두 다 야 진짜 그 예배 잘 드렸다 그런 소리가 나와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하려고 그러지 않고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예수님의 기도는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시는 감사하게 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몽위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는 그 배워서 어떻게 하냐 몽해는 쉽고 심은 가벼워요 몽해 몽해 이게 소 여기다 매는 몽해가 그게 몽해를 올려놓으면 소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이렇게 못한답니다 근데 그 몽해를 왜 우리들이 지자 그랬느냐 그거를 몽해를 지고 쉬어라 아주 어묘한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지어야 옆으로 좌우로 뒤로 못 못 돌리니까 꼼짝을 못하게 하네 예수님의 기도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다 어린 아이들이 나타나 나타내고 감사하고 그리고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이게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우리가 주기도 문장 주기도 문장인데 그 중간에 6장 11절 쯤에 가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누가 보면 12장 32절에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기를 원해요 갈라데에서 1장 16절에도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로 하여 그들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에 의논하지 아니겠고 혈육에 의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슨 육신적인 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영으로 오늘 성경제 중간 가면 막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고 보이는 사람도 있고 뭐 깨닫는 사람도 있고 다 열려야 돼 영안이 열리면 보이고 깨달으면 말씀을 알게 된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한 고급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계시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겁을 내요 무슨 뭐 꾸며보는 그런 것처럼 계시는 하나님 주인 성경 전체가 다 계십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감사 예수님이 훨씬 핵심적인 감사 마태봉 21장 어린아이와 전모기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히 하였느니라 어린애들이 부를 찬미를 온전히 하려고 하나님 10편 8편 2절에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전모기의 입으로 말미암아 본능을 얻게 된다 아니 북구절절이 보면요 그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아가면은 저는 마가복음 있잖아요 마가복음 마지막에 가면은 권세가 땅에 떨어지고 우리들 권세가 귀신을 쫓아내고 망원을 말하고 뱀을 지우면 뱀이 확장 못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주면 병이 낫고 그런 권세가 지금 우리 다 잊어버렸어요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다 주었다 믿는 자들에게 단수가 아닌 복수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살아가다 보니까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누가 뭐라 그러고 그런거 하면 이다니다 뭐 이런 소리 들으니까 겁이 덜 겁나 가지고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다시 찾아야 되고 뭐 예배 회복 뭐 말씀해보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우리가 잃었던 것을 다시 찬서 그 권세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고 믿는 자들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고 다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다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시대의 일시대에 살아가면서 다 잊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찾아 다시 찾는 거예요 명안도 과정 열리고 생각도 막 다 달라지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악한 영들이 한길로 왔다가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안이 떠나라 그럴 때 떠나는 거예요 그게 먼저 내 자신이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막 손을 얹고 기도하는 데 병나는 거 봤어요 아무 안 나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개척기업 때 병자가 얼마나 나는지 그걸로 부응됐어요 간질병도 막 났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문이 간질병 저기 목동 중학교에 가면 간질병 고쳐 응 정신 이상 있어 가봐 거기 새벽기도 하다가 역사가 일어나 막 그러니까 새벽기도 해요 그냥 막 새벽기도 하고 그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어요 새벽기도 하고 어느 날 갖고 그냥 사람이 맨 앞에 있는데 여기도 승복음교회 교인들인데 한 몇십 명이 오는 거예요 가게 머니까 우리 동네에 동네에 있는 교회 가자고 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40대 된 사람이 남자가 예배드리다 말하고 응 응 막 이래요 거품이 나고 눈이 확 뒤집어 흰자가 보이고 막 그러니 확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놀래 가지고 어떻게 해 막 조용히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칩니다 전부 조용히 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 묶어서 제가 기도할 때 한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했더니 그냥 툭툭 털고 앉더라고요 그리고 간직병이 낫때 자기 입으로 내가 당신이 날아오는 게 아닌데 그런 소문이 나니까 전도직 보험에 그런 걸 안 해도 소문이 한 가족이 막 문태도 부러졌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대한교육 보험에 다니는 사람이 어느 날 나보고 주일날 예배 듣고 나왔는데 상담 좀 해요 왜요 나는 여기저기 교회를 이사가서 다녀봤는데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사람은 못 봤대요 왜요 무슨 뺀가리 우리는 갖고 뚝따지 뚝따지 깨지는 소리 같은 걸 하는데 나보고 그런데 절도 이렇게 못하고 무슨 소리를 잘 모르겠는데 은혜가 된대 그래서 등록하시려고 네 등록을 하더라고 그러더니 그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자기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전도 왕이 되더라고 말씀에 은혜 받은 거예요 성령에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내 소리가 뚝따지 같은 소리에도 그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죠 그 다음 주부터는 벼만 되었다 계속 주민을 처제하고서 올라가면 또 그래 왜 내 은사예요 그럴 수 없어 각양 은사가 달라요 어느 사람은 말씀하는 거 아 1절에는 이렇고 2절에는 이렇고 3절에는 이렇고 이렇게 내가 그렇게 해보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는 거 같아 저 사람은 저렇게 보면 안 되는데 맞는 사람 나는 나대료의 은사가 있어 세상 경력이 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말도 해도 두 수 없이 국문학 시험 보면 0점에 나는 주어 목적어 수어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내 입에서 나온 대로 막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입술의 말도 역사를 하신다 오늘 예수님의 감사기도가 그런 기도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개신을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 없다는 것 같아요 아버지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는 말 무슨 말이냐 뒤집어 보면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그 소리를 듣고 은혜가 돼 그러니까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정용히 이르시래 너희의 모든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보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못 본 사람은 복이 없어 마태봉은 16장에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왜 그랬는지 아세요 나는 그 사람 그 베드로가 신앙 고격을 아주 잘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가르쳐 주지도 않게 그렇게 말하니까 네가 복대로다 네 눈이 복된 눈이다 그런 말이에요 열리면 복도는이고 열리지 않으면 정말 험악한 눈이 되고 그런 말이에요 보는 눈이 달라요 우리가 보는 눈이 밝게 되려면 물론 지도 많이 해야 되겠지요 성경 많이 읽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아멘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노력하면 눈이 열리게 돼 있다 주의 대적을 주의 대적을 일하여 어린아이와 젊어기에 입으로 그 말이 나올 때 권능을 주신다 애들한테 무슨 권능을 주겠어요 그 찬위가 나올 때 권능이 나온다 우리가 우리가 김종환 목사님 오늘도 예수 앞에 나오면 찬송 부를 때 우리가 미리 찬송 부르는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죠 준비 찬송이란 준비 찬송이란 말은 이상한거고 찬송을 부르면 마음이 넓어지고 은혜가 되냐 우리 김종환 목사님 찬송을 부려서 그런지 은혜가 더 돼 찬송 안 부르고 해보세요 빡빡 다 큰거 같고 기름 안 친거 같고 지루해 설교가 그런데 기름 친거같이 술술술술술술술술 암행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 쓰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먹기 전에요 뭘로 먹는지 아세요 김종환 목사님 너 김종환 목사님 매준마다 가져오면 이게 음식을 차리면 여기에 보는거에요 눈으로 먹어봤어 아 그린 색깔 있구나 아 김치 되어왔구나 아 오늘 국수 되어왔네 눈으로 먼저 먹어 그리고 난 다음에 입으로 먹는거에요 그러니까 눈과 입이 하나가 일치가 돼서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어 주일 저녁만 기다려줘 아 아 육적인 눈이 영적인 눈으로 바꾸어지면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된다 네 허락이 된다 그랬어요 또 들음으로 복이 있더라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얼마나 안타까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아들의 소원대로 게시를 받는다 아들의 소원대로 아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아들이 우리 아들 너네 아들이 아니고 아들의 소원대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귀가 두분해서 뭘 들었는지 모르고 눈을 보기는 봤는데 글쎄 내가 봤든가 안 봤든가 진감인가 영안도 안 흘리고 마음이 들어오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와서 훌륭한 설교를 해도 내가 무슨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씀에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 아주 같은 얘기에도 재미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같은 얘기에도 좀 딱딱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 영안이 열리면 딱딱한 말도 부드럽게 들리고 딱딱한 말씀을 하는 그 목사님 볼 때 아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된다 하기도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게 영안이 열릴 때 그렇습니다 10장 10장 21절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당시에 지식인으로 자처한 바리세인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가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데 종교인들은 많은데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단순하고 순수한 사람이 없어졌다 그런가 지도층과 제조되는 일반 서민들 나아가서 영적으로 순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 받아들이는 자세 침뿌리는 비유가 있죠 돌짝밭에 떨어지고 뭐 가시밭에 떨어지고 내금자 떨어졌는데 촉촉하고 시가 날만한 그런 땅에 거기 떨어지는 것이 잎이 저기 시가 박혀가지고 절북은 거기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촉촉한 마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하고 받아주실 마음들이 없어지고 돌밭 가시밭 돌짝밭 이런 밭들이 되었답니다 즉 받기는 다 받죠 그런데 잎이라고 짝이 나지 않는다고 열매가 없다 그럽니다 열매를 예수님이 그러실 거예요 열매 맺지 않은 것들은 다 달라서 아궁이에다 그쪽으로 불살르고 없어질 것 같아요 포도나무가 무성하게 포도가 열린 것 같지요 그런데 비가 막 와가 장마가 들어서 장마 들고 나서 포도나무 밑에 들어가보면 이게 이 위에 이렇게 붙어있거든요 물기에 햇빛이 나고 바람불면 확 떨어져 버려요 붙어있는 것뿐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이 시대가 포도나무 비유처럼 붙어있는 사람은 많은데 거기 달라붙어 가지고 그 영양가를 빨아들이고 열매를 해지는 사람들이 없다고 열매가 다 열매 건령은 붙어있지도 않는다 그럽니다 얼마나 안타까 예수님의 감사기도는 이제 끝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많은 손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다 70일을 훈련을 시켜서 내보낸 후에 안타까운 말로 이제 21절에 처음에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 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따로 있는게 아니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내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못가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아니 물론 지식이 있고 공부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뭐 나는 뱃속부터 믿고 나 뱃속부터 믿고 나 뱃속부터 믿고 나 뱃속 거짓말 같아 언제 뱃속에서 어떻게 믿어 엄마 뱃속에서 예수 예수 아니 뱃속에서 나 예수 믿어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뱃속부터 믿고 나 땐 엄마가 잘 믿었으니까 그렇게 나왔던 그 얘기지 근데 죄송해요 뱃속뱃속 믿고 나온 사람들 다 엉터리야 농닉어 가지고 그 말이 그 말이래 교회도 안 나간 사람이 그런 사람이 더 많아 우리가 제 중간에 또 부러져 가지고 그 사람들은 절대로 뒤돌아 보지 않는데 그냥 쭈욱 잘 믿어 온 사람들은 중간에 에휴 다 목사님들이 거기서 똑같다 그러고 안 부정적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아파트에도 한 대명대 교회 다 나가다가 안 나간대 왜 안 나가자고 내가 물어보니까 안 목사가 교회 차려 그러면 우리가 나갈게 왜 나 티비패라고 안 해 그거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저기 하나님 2층에 가서 어 나 왔어 그러니까 이제 중국집에서 그랬더니 어이구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은 항상 봐도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개척하시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쓸데없는 소리가 안 됐네 개척하면 나와도 나 속삭일라 그러는지 그랬더니 안 쓸데요 그런 사람들이요 교회를 안 나가면서 괜히 사람들한테 하는 소리지 그 속에 눈이 안 열려서 마음 눈이 안 열려서 그따운 소리나 보다니 난 그런 사람은 있으면 막 쏴 줘버려 지옥 갈다 그러고 그냥 지옥 갈 지옥 갈 가을려면 그렇게 해 그러면 어쩐지 이상한 거든 지옥 갈 가라 그러는가 그거는 가라 그러지 않았어 그렇게 그럼 죽을려고 자고간 예수 믿다가 미국 가서 40년 50년 된 사람들을 많이 알거든요 아주 대선배들이 몇 개 뭐 세탁소 하다가 망해내는 거 무슨 뭐 남의 공장에 가서 들어가든 뭐 어떤 그래도 애들은 다 공부시켜 가지고 애들 이게 무슨 때 되면 그래도 용도를 해서 동철을 주니까 좋다고 사는데 하여간에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서부터 묻고 왔대 이북에서부터 믿고 내려왔대 믿고 내려왔으면 뭐 지금 현재가 중요하지 요즘엔 그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그런 소리예요 그냥 예수 그렇게 믿다 보면 지옥 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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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회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데도 찔리는 게 있나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나가세요 큰 교회 나가지 말고 조그만 교회들 가서 도와주고 다리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여기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오늘 예수님의 감사기도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 영안이 열린 마음으로 귀가 열리고 귀로 들어 이런 기도로 우리 헌신예배에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어도 귀가 둔해서 깨닫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열리면 결국은 입으로 말할 수가 있고 영적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에 예수님의 감사기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터넷 보금방송 헌신예배를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함께 하소서 그들이 깨닫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성령으로 돌아오는 역사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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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